먼저 국제이사이신 이계호 나영님 4분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국제이사이시며 5호의장 대표이신 안두훈 나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3호사 독박지부의장이신 허명용 나영님께서 지금 오시고 계십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전 총재이시며 전 독박지부의장이신 진재철 나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전 총재이시며 독박지부의장이신 안희규 나영님 4분 하소시였습니다. 박수 한번 주십시오. 직전 총재이신 박종화 나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시며 5호의장이신 최두경 나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신 최위동 나영님 4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신 문항진 나영님 4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신 양재길 나영님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신 김재형 나영님 4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이신 박종화 나영님 3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전 총재 강윤성 나영님 3분 참석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진대주의해 주시고 지대위원장이시며 기획본부장이신 우리 이용일 나영님을 석여부리겠습니다. 또 정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 내빈 세계에 여러분들이 다 내빈이십니다. 우리 모두를 위해서 다같이 정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아울러서 오늘 사랑의 콘서트는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한 우리 국제라우스 사모사 수의지구가 침체되었던 소통과 화합을 하는 데 의미를 주었습니다. 또한 이번 사랑의 콘서트는 한 해를 보내고 2023 한 해를 마지막으로 오늘 송년회를 맞이하면서 보내고 2023년 새해는 총재 역정사업인 회원중광을 위한 3천명 시대를 열어가자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. 자네에 계신 나영님 여러분께서는 2024년 한 해가 우리 사모사 시지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 큰 정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울러서 덕음악회는 진정한 의미를 나누고 오늘의 따뜻한 평화와 사랑의 온기가 전달되기를 희망하며 이 자리에 계신 나영원 여러분과 가족 여러분에게 축복이 계시기를 기원합니다. 끝으로 오늘 사랑의 콘서트는 수준 높은 가수님들과 자리에 계신 관객들과 한 어울로 어우러져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콘서트가 되기를 기원합니다. 여러분들의 뜨거운 환호가 우리 가수님들의 뜨거운 노래의 열차이 나옵니다. 우리 오늘 콘서트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참석해 주신 이 수준 높은 자리가 끝까지 좋은 유족의 의미를 가져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를 올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다시 한 번 우리 임원총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드디어 기대하시는 시간입니다. 오늘의 진행자를 소개합니다. KBS의 간판 김여름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